내가 자는데 계속 이 텐트 있지? 이게 내 머리를 자꾸 치더라고 바람 때문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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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이 깜짝 놀랐어 너희들 둘이 누워있어 봐 그래도 점프 되나봐 아 그래도 혹시나 아 아 아 아 아 아 Not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아멘 한아, 이거 봐봐. 너무 예쁘지? 너무 귀여워.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졌어. 오, 이거 피쉬야? 럭키,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. 엄마가 진짜 오늘인 줄 알으니까 꼭 하는 것 같아. 저기, 여기 걸려서 넘어지니까 일로 가자. 엄마 혼자 들어갈까? 엄마가 주차한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캠핑, 텐트 하면 되니까. 되게 가까워. 화장실도 되게 가깝고, 이 자리가 제일 좋아. 럭키가 얌전히 기다려주고 있네. 아, 너희들도 라면 먹을래? 럭키가 안 먹어? 띵띵띵. 여기 좀만 기다려. 준비 다 하고 가자. 여러분. 히힛. sta. 럭키가 안 먹어. 꼭 주먹을지 마시고, Espnak이 안 Energ didn't mat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